굴의 본고장, 통영에는 생굴이 생산되는 만큼 많은 양의 굴 껍데기가 배출됩니다. 하지만 이 굴 껍데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는데요.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.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통영의 해안가입니다. 도로 한편에 돌담처럼 쌓인 굴 껍데기가 보입니다. 마을 곳곳에도 굴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굴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껍데기를 분쇄해 재활용 처리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처리업체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실정입니다. 해수부는 굴이나 조개 등에서 나오는 껍데기를 바다에 버리는 대신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지난해 통영에서 나온 굴 껍데기 15만 톤 가운데 6만 톤은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 9만 톤은 재활용 처리를 추진했습니다. 하지만 처리 능력 한계로 재활용이 늦어져 거의 대부분 올해로 넘겨진 상태입니다. 통영시가 보다 효율적인 굴 껍데기 재활용을 위해 짓고 있는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가동이 목표였지만 설비 계약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며 오는 6월이나 문을 열 전망입니다. 또 자원화 시설을 운영할 주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설 가동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